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앉아있어 앉아있어 좀 이따가 우리 먼저 갈거야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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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잘했어 잘 안 와 해주세요 응? 여기 재롱이 김장김치 이렇게 했을 때 뛰어놀던 영상이 있다면서 기분이 이상해 지루아 여기 있지 않아? 이제 위에 보는 것도 없어 아 귀여워 아 피곤해 저는 하는 거 없이 지루아 정전기다 거의 이정도에는 내 손깃으로 무역문화사 등록해줘야 돼 반응이 약간 불쾌한데 언니 재롱이 눈 감 떠 나는 그게 궁금해 여기다 이제 다른 강아지들도 왔을 때 이렇게 되면 진짜 나는 국가적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손기술인 거지 진짜 눈 감고 그려 안그려 안그려 그려 눈 감고 느낀다 그거 보여? 아니 그거 알아?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난 지금 니들 지금 이거 유부초밥 해주고 뭐 지금 파스타 해주고 그 뒤로 나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 지금 나 이거 재롱이를 만진 순간부터 계속 이러고 있어 근데 언니 이게 너무 지금 신기하다 뭐가? 저렇게 좀 감고 보이지? 나는 안 보이지 난 정수리밖에 안 보이지 그 언니 이거 보면 진짜 놀라겠다 근데 나는 느낄 수 있어 응 그래 약간 이제 나는 요거는 있지 요거는 이제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 이 재롱이가 오면은 그냥 이게 착 달라붙어서 이게 모드가 바뀌어서 자연적으로 이러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 나도 이러고 있는지 몰라 근데 내가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어떤 이런 속도감 세기? 앞? 어떤 이런 텐션? 이런 모든 게 지금 재롱이한테 완전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지 난 지금 지금 나는 의지가 없어 손에 의지가 뭔 말인지 알겠어? 응 왜 공감 안 해주냐고? 아 맞아 자자 피곤했나 아니 내가 어제 새벽까지 막 이렇게 치웠잖아 그 배 계속 쫄쫄 따라다니면서 다니래 얘 오늘 낮잠 잤나? 왜 잠을 안 잤나? 이 생각을 했거든 그래 지금 얘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애기가 원래 애기는 잠 많이 자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데 애기가 잠을 못 잔 거야 잠을 지금 날 밤 샌 거야 그리고 막 아침 꽃도 새벽부터 막 사람들 막 모르는 사람들 막 들이닥치니까 얘가 계속 긴장해가지고 이게 막 어 눈 땡글해가지고 보고 있다가 이거 와가지고 또 이제 또 큰나 무형 문화재 손길을 만지기도 타니까 이제 또 바로 기절하는 거지 이렇게 응 아빠까지 짬뽕 하나 짬뽕 하나 짬뽕 하나 짬뽕 하나 짬뽕 하나